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그런데 6평을 보고 나서 어제 제가 라이브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생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생윤 1컷이 44, 2컷 40, 3컷 36, 4등급이 29 이렇게 되던데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생윤 끝나자마자 커뮤니티 제가 항상 보는데 시험지를 받아보기 전에 시험지가 올라오기 전에 봤더니 쉬웠다 라고 하지만 어? 얘 많이 틀렸겠는데 내가 그 생각했거든. 쉬운 시험지가 아니에요. 이런 시험지들이 툭툭 틀리거든. 여러분들 국어에서 메탈약 에이어 나와가지고 좀 반갑긴 했겠지만 그 문제도 쉽지만은 않던데. 의외로 여러분들 독특한 문제들 많이 틀렸어요. 하이데거 과학기술윤리 이런 문제들. 세 번째 페이지에서 분배 파트, 시민불복종, 그 다음에 갈퉁 문제도 틀려가지고 정치체제 개선. 정치체제가 폭력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갈퉁, 폭력 제거해야 되겠죠. 체제 개선해야 되고. 지금도 정치체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는, 갈퉁한테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는 게 폭력이거든요. 중동만 보더라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는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의 인권과 관련되어가지고. 여성이 입고 싶은 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 정치체제 개선해야 되겠죠. 칸튼 당연히 공화정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페이지에서 하이데거 이런 거 틀리셨으면 들. 어제 이야기 들어봤더니 나 1번 틀렸다. 그 다음 성과 관련된 만자 때문에. 만자 나오면 잘 보라 했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제일 어려워했던 게 19번 같은 건데. 19번. 내가 그래서 잘록이 마지막 때. 와 이거 진짜 약간 이거 나올 것 같아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칸트는 동해보복법만이 오직 형벌의 양가지를 결정하는데. 그 동해보복을 좀 착각하지 말아라. 동해보복이 말 그대로 동해보복이 아니다. 누가 내 시계를 훔쳐갔다. 시계를 훔쳐가서 어디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럼 동해보복. 너도 시계 사. 네 시계를 가져다가 팔아버린다. 이게 동해보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동해보복이 아니라 효과면에서 하는 거죠. 효과면. 이 사람이 내 시계를 훔쳐다 왔다 팔아먹었다. 사라졌어요. 그럼 벌금형 때릴 수 있는 거지. 그게 칸트의식의 동해보복이에요. 1대1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과하지 않게. 효과면입니다. 그걸 잘록이 해서 제가 강의 6평 직전에 바로 해드렸잖아요. 동해보복이 모든 범죄에서 성립되는 게 아닌 것은 말 그대로 성립되는 게 아니다. 효과면에서 성립이 되는 거다라는 거. 그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6평은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는 시험지니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번은 어렵지는 않았는데 왜 틀렸을까. 가. 윤리학은 특정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과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현상을 경험과학적으로 탐구에서 기술을 하는 거. 기술윤리학이 주로 하는 거죠. 강조한다.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도덕적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도덕교육의 체계를 정립하는 걸 강조하는 건 이론이 하는 거죠. 현실의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 제공은 실천윤리학. 이게 기술윤리학의 특징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 그 다음 용어의 의미 분석하는 건 메탈류학에서 하는 거고.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거다.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인 설명으로 왜 대한민국에는 이런 효라는 도덕이 발달했고 그 기원이 어디 있는가. 그 기술윤리학자들이 보통 하는 거죠. 유교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불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있었다. 동방 A 지국처럼. 그런 걸 설명하는 걸 기술윤리학이 하는 거라고. 도덕적인 추론과 함유적인 논증. 어떤 논리에 있어서의 진실함을 제공하는 논증의 구조탐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메타에서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에 2번이 됐던 겁니다. 2번 문제 같은 걸 제가 푸는 팁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왜 현혹시키는 거라니까. 인공인신 중전은 태아의 생명을 중단시켜 인간을 쓰여 생명권 침역으로 허용돼서는 안 돼. 낙태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 낙태 오랜만에 나왔어요. 평가원. 그러면 반론은 뭐야. 낙태할 수 있다야. 낙태할 수 있다. 보세요.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므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이건 태아의 생명권 설명이고. 이런 논거를 갖고 있으면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니까 낙태하지 말자. 지지하는 거고. 배아태아 성인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낙태하지 말자는 거고. 태아는 인간이지만 생명권 이외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그럼 태아는 인간이라잖아. 인간. 인간이고 생명권 지니니까 낙태하지 말자는 논거가 될 수 있겠지. 태아는 임신부 신체의 일부이지.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논거에 따라 낙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4번. 태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갖지만 임신부의 선택권이 우선한다. 이건 아주 문장이 상충된 거죠. 태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가지면 낙태할 수 없다는 건데 임신부의 선택권이 우선하면 낙태하자는 거고. 이상한 비문이지. 그럼 소전제 구해볼까? 여러분들 또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구해볼까? 소자를 쓰라 했지. 음메이라고 이렇게. 소자를 쓰자. 결론에 있는 거 어떻게 하고? 위로 올리고. 인공 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쓰라 했지요. 소전제는. 옛날 스타일이죠. 낙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게 소전제에 들어가는 거. 허용하지 말자는 거지. 그럼 낙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구하는 거. 태아는 임신부의 신체의 일부이지. 인간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는 거.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여기는 4번이 됐던 겁니다.